이번 영상에서는 제3단원 시적묘사 제1장 묘사의 특성에 대해서 다룰건데요. 먼저 복습합니다. 관점의 유형 3가지 기억나실까요? 관점의 유형 3가지. 관념적 관점, 실제적 관점, 그리고 관념적 관점과 실제적 관점을 통합하면 통합적 관점이 되네요. 그리고 지각의 유형 8가지, 4개씩 나누어요. 관념적 관점에 해당되는 지각 4가지, 피상적 지각, 추상적 지각, 풍자적 지각, 해석적 지각이 있었고요. 실제적 관점에 해당하는 지각 4가지, 기계적 지각이 있었고, 또 장식적 지각, 또 감각적 지각, 사실적 지각, 이렇게 있었죠. 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관념적 관점에 해당되는 지각, 4가지. 피상적 지각, 겉껍질만 보는 피상적 지각, 추상적 지각, 그리고 풍자적 지각, 해석적 지각이 있었고요. 기계적 지각, 장식적 지각의 실제적 관점에 해당하죠. 감각적 지각, 사실적 지각 이렇게 있습니다. 이 풍자적 지각, 해석적 지각, 감각적 지각, 사실적 지각은 시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피상적 지각, 추상적 지각, 기계적 지각, 장식적 지각, 이런 것은 시를 쓸 때 경계해야 되는 지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와 관념을 상징이라는 수법을 통해 통합하면 좋은 시를 쓸 수 있다. 이게 좀 알아주세요. 실제와 관념을, 여기 있는 실제와 관념을 상징이라는 수법을 통해서 통합하면 여기까지. 네, 좋은 시를 쓸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안 되기도 하겠죠. 지난 시간에 했죠. 네, 넘어갑니다. 시적 묘사, 묘사. 시에서 묘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아마 수사법 중에 묘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시 쓰려면은. 그래서 저자도 시를 쓰는 사람이 묘사를 모르면, 미술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대생을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 책 저자에게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한번 차례 좀 볼까요. 목차. 묘사의 특성. 설명적 묘사와 암시적 묘사.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 묘사의 어울림. 묘사와 언어의 절제. 묘사의 속성. 묘사와 장식적 수사. 이게 장식적 수사 또 나오네요. 네, 장식적 지각이 있었죠. 장식적 지각을 글로 쓰면은 장식적 수사가 돼요. 네, 봅니다. 묘사의 특성이라고 했는데요. 묘사. 묘사는 앞으로 계속 설명할 거니까 놔두기로 하고요. 묘사. 우선 묘사를 영어에서는 D 이렇게 아래로 즉 받아서 이런 말에 받아졌다 할 때. 그 다운의 뜻입니다. D가. describe 하면. scribe가 끄적거리다인데. 그리다, 쓰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받아졌다 또는 받아그리다 이런 뜻인데. 한자로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한자로 기억하는 게 조금 묘사의 묘사를. 가장 묘사라는 실제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묘는 손 숫자에다가 모묘자 썼잖아요. 그릴묘자입니다. 그릴묘자고. 사는 옮길사자, 백길사자. 옮겨서 그린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진짜 그 노사라는 것은 시에서 묘사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대생의 그림에서 대생을 모르는 것과 같다. 대생이 뭐죠? 대생? 불어죠. 대생. 영어로는 드로잉이라고 그러고. 한자어로는 소묘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생, 소묘, 드로잉은 같은 말인데 연필 같은 걸로 꼭 연필이 아니어도 되죠. 선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것. 막 선을 막 스케치죠. 그러니까 스케치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스케치하듯이 선으로 명암을 밝혀서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을 이제 대생이라고 해요. 미술학원 같은 데 보면 수강생들이 막 그리는 거 봤죠? 그게 대생이에요. 드로잉, 소묘 같은 말입니다. 다만 영어냐 불어냐 또는 한자어냐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수사학 영어로 rhetoric 이라고 하는데요. 수사학 rhetoric 이라고 하는데 한자어로 봐요. 어떤 게 수사학인지. 이게 수가 다 클 숫자입니다. 꾸민다 이런 뜻이죠. 예쁘게 꾸미는 것. 말씀사자입니다. 사. 이 말씀사자는 이게 원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나타내는 말이 말씀 언자도 있고 말씀 어자도 있고 말씀 사자도 있고 또 다른 말씀 사자도 있어요. 말씀 언자에다가 그 뭐야 그 저기 저 말씀 언자에다가 뒤에 이렇게 붙은 거 다 채 그 언자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 잠깐만요. 네 잘 안 보이네요. 말씀 사 마틀사자 이게 그러니까 말씀 언자에다 마틀사자를 넣어서 쓴 이거는 이제 뭔가 남을 좀 지시하는 언어죠. 이렇게 흔히 이제 글을 가리켜서 글 우리가 이제 물론 이것도 글을 해당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뭔가 가르침에 해당하는 글을 가리켜서 이 말씀 사 자를 쓰고요. 이 말씀 사자는 원래 노비에다가 그 문신 새기는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려운 단자에다가 매울신자 썼잖아요. 자 어려움은 뭔가 해결하는 말씀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수사학 그러면 말씀을 말을 꾸미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수사학이죠. 뭔가 말을 꾸며요. 네 그런 걸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학에서 말하는 언술의 형식 네 가지 이 언어들을 진짜 정확하게 하나 알아주세요. 한 번씩은 정말 이 언어들의 의미를 완벽하게 그 의미를 포착할 수는 없죠. 그런데 최대한 실제에 맞게 한 번씩 살펴봐요. 설명, 논증, 묘사, 서사 이게 도대체 뭔가 묘사와 서사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이 소홀히 하는 언어죠. 그게 뭐예요? 관념어, 추상어, 개념어, 일반어 다 같은 말이죠. 관념어, 추상어, 개념어, 일반어 네 그런 것들은 너무 소홀히 해요. 그런데 문학과 관련이 있는 언어라면 관념어라 특히 이렇게 관념어들을 관념어의 의미를 실제 최대한 가깝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죠. 우선 설명이라는 걸 봐요. 설명이 뭔가 말씀설자에다가 네 말씀설자에다가 밝을 명이 있었어요. 네 이런 이런 것들 갖다가 음 국어 사전적 의미로 하면은 뭐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실제와 가까운 의미를 포착할 수가 있어요. 자 말씀설자에다 밝을 명 네 물론 뭐 설명이니까 설득이 아니라 이해가 목표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게 설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봐요. 설명 말을 해서 밝게 한다 이런 말이죠. 즉 말을 해서 상대방이 밝아지게 한다. 또는 상대방이 밝아지도록 말을 한다 이 말이니까 설명을 해서 명백히 밝힌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서 설 설이죠. 설명하다. 설명을 해서 명백히 밝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명이라고요. 설명의 최대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상대방이 이해하게 하는 것. 이해가 가장 목표죠. 설명 상대방이 이해하게 하는 것. 네 잠깐만요. 음 그리고 설득 봐요. 설득 설득 설득이에요. 설득 설득은 말씀설자에다가 얻을득자를 써서 말씀설 얻을득 그러니까 설명을 해서 터득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얻을득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서 상대방이 터득하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지식을 얻고 터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설득인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는 것이 설득인데 그냥 납득만 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또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얻을득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서 설득을 하는 것. 그게 설득이에요. 설득의 목표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죠. 설득을 하려면. 그리고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감정적 호소를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주장이나 진리를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서 내 생각에 상대방이 동의하게 하는 것이 설득이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서 내 생각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 그게 설득이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설명을 해서 납득시키는 것. 설명을 해서 납득시키는 것. 그게 설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논증. 논할 논자의 증거증자. 그렇죠. 논할 논자의 증거증자. 이 논하다. 논한다 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논한다. 논한다. 논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음... 논한다. 논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사리를 밝혀서 말한다 라는 뜻이에요. 사리. 근데 사리라는 게 뭐죠? 사물의 이치 또는 일의 도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논증은 다시 한번요. 논한다 라는 뜻. 논한다. 즉 사물의 이치 또는 어떤 일의 도리. 이치나 도리를 밝혀서 말한다. 이게 논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증자가 들어있잖아요. 증자.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사리를 밝혀 말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논리적으로 논하면서. 다시 한번요. 논리적으로 논하면서. 논하면서 실증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논하면서 실증한다. 논한다 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리. 사리 즉 사물의 이치 또는 도리. 그런 것을 밝혀가면서 말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증자가 있으니까. 증거 증자. 증거를 가지고 논한다. 또는 증거를 가지고 사물을, 사리를 밝혀서 말한다 라는 뜻이기도 하죠. 또 논리적으로 논하며 실증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증은 뭐예요? 논리적 호소여야 합니다. 논리적 호소. 그래서 어떤 주장이나 진리를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실현, 현실화하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실증하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언술을, 언술은 논증에 속한다. 즉 논리적으로 실증하는 것, 그것이 다 논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논리논리 하잖아요. 논리적, 자꾸 논리논리 하는데, 논리가 무슨 뜻이에요? 논리, 논리 이렇게 나왔잖아요. 논할 논자에 다스릴 리자 이렇게 논리. 논리가 뭐예요? 논리, 논한다. 즉 논한다는 게 뭐였어요? 사물의 이치, 이치. 일의 도리, 이런, 즉 사리. 사리를 밝혀 말한다, 이게 논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논, 사리를 밝혀 말한다, 이게 논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논하는 원리, 즉 사리를 밝혀서 논하는 원리를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치에 맞는 말, 그러니까 말 되는 말이 논리의 말이 되는 말, 이치에 맞는 말, 또는 이치에 맞는 생각. 한마디로 말이 되는 소리, 말이 되는 생각을 논리라고 합니다. 간단하네요. 말 되는 소리, 그게 이제 논리입니다. 말 되는 소리. 그래서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치. 그러니까 이치가 뭘까요? 이치, 조리, 도리, 사리, 이런거죠. 한마디로 사물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바라는 겁니다. 네. 다음, 묘사. 묘사에 대해서 나와요. 묘사. 드디어 나왔네요. 묘사. 묘사는 전혀 한 번,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는데. 그릴묘자, 백길사자, 옮길사자를 쓰는데.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말로 표현하거나, 설명하거나, 묘사가 아닌 건 없어요. 다 묘사예요. 네. 한마디로 진술에 해당되는 것. 그게 다 묘사입니다. 묘사적 진술, 설명적 묘사. 다 묘사인데. 시에서는 묘사와 진술을 구별을 해야겠죠. 시에서는 좀 구별해서 씁니다. 그래서 묘사는, 묘사의 목적이 뭐라고?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기억이 안 남아있죠. 자, 묘사의 목적은 뭐랄까요? 묘사. 좀 묘사 그러면 왠지 감각적인 표현이죠. 묘사하면 감각적 표현이에요. 묘사의 목적이 뭐예요? 시인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독자도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묘사는 간단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물이나 현상, 사물하고 현상 같은 말이죠. 현상은 나타나는,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상, 이미지를 현상이라고 하죠. 사물은 다 현상이죠. 우리 시야에 나타나는 상들이 다 현상이니까 사물은 다 현상이에요. 근데 말을 다르게 하는 거죠. 사물이나 현상이 지닌 성질과 인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언술형식. 이게 중요하죠. 감각적으로 표현해요.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감각적으로, 그러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게. 예를 들어서 반짝이는 햇살, 이래가지고는 눈에 뭐, 그냥 밝은 줄 알겠는데,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반짝이는 햇살, 이렇게 하기보다는 망둥어처럼 튀어오르는 햇살, 그러면 또 느낌이 확 다르죠. 반사되는 느낌이 오죠. 망둥어처럼 튀어오르는 햇살, 이렇게 한다든가. 조금 너무 억지인가요? 메뚜기처럼 튀어오르는 햇살, 뭐 이렇게 하면 반사하는 느낌이 좀 들죠. 아무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눈에 보이게. 그런 것을 묘사라고 합니다. 근데 묘사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니까 하나씩 살피기로 하고요. 서사, 네, 서사는 펼서자에다가, 펼서자에다가 일사자를 썼네요. 한마디로 사건, 그러니까 이야기죠. 사건은 이야기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간적 흐름은 아니어도 돼요. 뭐 서사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서사죠. 한마디로 사건을 말로 하는 것들이 다 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그대로 적는 것. 사건의 의미 있는 시간적 과정을 제시하는 형식. 그러니까 시간적 과정이라고 하는데, 꼭 시간적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사라는 건, 물론 시간 속에 존재하죠, 당연히. 서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데, 그런 게 서사죠. 그런데 시간적 과정이 꼭 있는가, 아니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독특한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대부분은 시간적 과정에 따라서, 대부분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사건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서사입니다. 네, 좀 감이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하나씩 봐요. 그러니까 설명, 설득, 논증. 설명, 상대방이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고, 설득,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서 내 생각에 동의하게 하는 것. 논증, 증거를 가지고 논하는 것, 즉 논리적으로 실증하는 것, 이런 게 논증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이론적 성향의 언술이다라고요. 한마디로 교과서, 교과서적인 것이고, 학문적인 것이고, 그런 성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봐나요? 묘사와 서사는 감각적이고 암시적 성향이다. 잘 알아두세요. 감각적이고 암시적 성향이다. 암시, 어둠 속에서 살짝살짝 보여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탁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암시만 하는 거죠. 암시적 성향. 혹시 김수영 시인의 풀이 눕는다, 이럴 때 풀이 암시하는 게 뭐예요? 풀이 눕는다, 이런 말 할 때 암시하는 게 있죠. 힘없는 백성, 끈질긴 민초, 이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또 암시적 성향. 암, 어두울 암자. 이 암시적이라는 말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맥클리시인가요? 시법이라는 시에서 시란 어둠 속에서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네, 암시의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암시이고요. 시는 묘사를, 소설은 서사를 주된 표현 형식으로 삼는다. 그렇죠. 그런데 시에도 서사를 담고 소설에도 묘사를 담기도 하죠. 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는 묘사를, 소설은 서사를 주된 표현 형식으로 삼는다. 그런데 거꾸로 시도 서사적 구조를 띄기도 하고 소설 속에 묘사를 담기도 하죠. 그래서 소설 속에 시가 담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시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느낌을 직접 제시하는 언술 양식이고 소설은 느낌을 스토리로 제시하는 언술 양식이다. 네, 시는 느낌을 제시하는 거고 소설은 스토리로 그 느낌을 제시한대요. 시가 현상에 대해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대상에 대한 느낌을 직접 제시하는 언술 양식이라면 소설은 그 느낌을 스토리로 제시한대요. 스토리로. 네, 스토리가 뭐예요? 스토리. 스토리가 뭘까요? 시간과 장소에 사람이 개입되면 다 스토리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사람이 있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죠. 그 일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시간 장소 속에 사람이 있으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죠. 그러니까 스토리는 시간적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건을 우리가 아까 시간과 공간에 사람이 있으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일이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게 스토리죠. 그래서 스토리는 어느 정도 사실적 지각의 내용이죠. 사실적 지각의 내용. 사실적 지각은 어떤 관점에 속하죠? 실제적 관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런 언술 양식을 해요. 느낌을 직접 제시하는 신은 필연적으로 지배적 인상 영어로 dominant impression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이 지배적 인상이라는 것. 네, 지배적 인상이란 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배적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묘사를 쓴대요. 지배적 인상을 표현해요. 주절이 주절이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요? 그 작품은 전반에 흐르는 인상을 그 전반에 흐르는 인상을 지배적 인상을 표현하네요. 어떻게요? 묘사를 써서 표현해요. 그래서 신은 묘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 하고요. 스토리를 제시하는 소설은 인물과 행위와 시간적 과정을 구성으로 제시하는 서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네, 당연하겠죠. 이야기를 하려면 서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시의 어떤 지배적인 인상 또 뭐 구체적인 여기서 잠시만요. 시에서 아까 여기 지배적인 인상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어떻게 어떻게 지배적 인상을 어떻게 표현해요?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띄어야겠죠. 구체적. 그러니까 구체화시켜야 돼요. 구상화, 형상화, 감각화 또는 뭐 시각화 제가 자주 말한 시인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독자도 최대한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하려면 하려면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형상화 되어야겠죠. 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시인은 지배적 인상과 구체적인 모습인 이미지다. 여기 이거 이거 보세요. 시인은 이미지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시인은 이미지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지배적인 인상의 구체적인 모습 이렇게요. 이게 이제 계속 다루게 될 텐데요. 이거 아주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지배적인 인상의 구체적인 모습 구체적인 모습이다. 네, 시각적으로 하나하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구체적인 모습이고 지배적 인상 네, 그 작품 전반에 흐르는 전반에 흐르는 이미지가 지배적 인상이죠. 소설은 서사적 허구다. 허구 서사로 생긴 허구래요. 그런데 허구가 뭐예요? 영어에서 나부를 소설이라고 한다면 나부를 구성하는 게 픽션과 피그먼트라고 그래요. 픽션 픽션과 피그먼트 픽션이 그냥 꾸민 것 거짓이라는 아니 반드시 뭐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이 아니라 꾸민 것 뭔가 꾸며서 만든 거 없는 걸 꾸며 된 거죠. 픽션이 없는 걸 꾸며 된 거라면 피그먼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이나 환상이나 공상이나 이런 것들을 짜맞춘 것 피그먼트라고 그래요. 또 뭐 굳이 하나 더 넣는다면 패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패브리케이션 이것도 이제 허구인데 한마디로 이거는 독자를 속이기 위해서 또는 뭐 아 실제에서는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을 패브리케이션이라고 그러고요. 문학작품 속에서는 그 독자를 속이기 위한 허구 이런 것을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허구란 뜻이죠. 허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가 힘을 가지게 되는 근원은 추상적인 상상이 아닌 아주 중요하죠. 시가 힘 시가 갖는 힘의 근원 시가 갖는 힘의 근원은 추상적이 아니라 추상적이 아닌 거예요. 추상적이면 안 되죠. 추상적 지각 지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추상적 지각 또 피상적 지각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려진 본질 아주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려진 본질 그러니까 구상화 형상화 감각화 된 것을 말해요. 아까 여기요. 아까 여기요. 어디서 설명해 구체적인 모습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려진 본질에 있다고 한다면 그 구체적으로 그려진 본질은 바로 묘사에 의해서 획득된다. 그러니까 구체성 구체성 뭐 이렇게 감각성 이런 것들은 다 묘사에 의해서 획득된다. 묘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시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시에 시적이지 않은 표현이 자꾸 쓰이는 것은 이 말 아주 중요하죠. 시에 시적이지 않은 표현이 자꾸 쓰이는 것은 시를 쓰는 거의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이죠. 자꾸 시적이지 않은 시적이지 않은 표현을 자꾸 시에다 써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묘사에 대한 인식의 부족 때문이다. 묘사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시에다가 시적이지 않은 표현을 쓰게 된다. 라고 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시의 중간고사 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시를 쓰는 사람들이 시에다가 시적이지 않은 표현을 자꾸 쓰게 돼요. 그거는 묘사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묘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반드시 단어 여기 나온 단어들을 좀 정확하게 그 의미를 포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설명적 묘사와 암시적 묘사 아주 시에서는 목숨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